안 돼! 빨리 쳐야 될 텐데 선생님들이 너무 잘 쳐요 진짜 잘한다 저걸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냐 이제 좀 하자 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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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재미야 재미! 어 됐다 와! 진짜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무언가가 MARY 중앙아 아무것도 riots 진짜 reboot 아직 많이 안 되 상태 자, 일어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번엔 한 번. 바뀌었다, 바뀌었다. 바뀌었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천천히 하지, 왜 한 번 했어. 일어서면 긴장을 하니까 너무 세게 누르게 되겠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자, 일어나자. 곱창 먹으러 갑시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자. 야경 너무 예쁘죠, 부산. 야경이 너무 예쁘다. 배고파. 배고프고, 힘들고 배고파. 야, 해양 스포츠는 너무 이게 에너지 소모가 많긴 해. 그래서 곱창 먹는다고 오늘? 마지막? 마지막 식사. 부산에서 마지막 식사는 곱창으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곱창으로 딱 마무리를 하면 아주 짱인 거지. 일단, 우리가 지금 양곱창을 먹으러 왔잖아. 소의 첫 번째 위야, 위. 위가 종류가 많지. 위가 4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짱을 넣는 게 있나요? 이 양념이 매운 정도로 모를 수가 있네. 빨간 곱창. 야, 이거다 이거. 아, 이거네. 그래도 빨간 곱창은 별로 없거든요. 보통 다 구워먹는 건데. 와, 저게 참. 끓여먹네. 소곱창인 경우에는 보통 소금부이를 먹지. 돼지 곱창을 양념을 하고. 특별하다. 우와, 처음 봐. 이야, 비주얼. 비주얼 쇼크.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냥 본연에만. 저게 양이죠. 네, 저게 양이. 그렇죠. 담백해. 진짜 맛있었어. 맛있겠다. 엄청 고소해. 이거 약간 그거 같아. 근데. 식감이 조개. 조개류 중에. 추조개 양념. 쟤랑 되게 비슷해. 고소함과. 조개 탐이 운전하면서. 이 소스 맛이. 맛있으니까. 더 맛있. 근데 원래 곱창을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나도 엄청 좋아해. 곱창이 진짜 좋아했는데. 나는 직화구이나 그런 것만 계속 먹어봤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약간 곱창의 새로운 발견. 아, 맘들리는구나. 소기름에, 소기름에 빨간 양념이면 뭐. 아, 끝났지 뭐.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 오케이. 오케이. 응. 약간. 순대 같다. 배창이 그 식감이 너무 좋아. 날랑했다가. 쫄깃하고. 아, 행복해.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겠다. 좋겠다. 언니. 언니 갈치조림 먹었잖아. 아, 우리 저것도 먹을 뻔 그랬어. 아까 사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마요네에서. 마요네즈 살짝 해가지고. 생화살에 들어간 마요네즈 해가지고. 딱 먹으면. 엄마 저거 김에 싸먹어? 맛있겠다. 안 먹는 거 좀 맛있을 거 같아. 너무 많이 넣었어? 아, 와사님 너무 많이 넣었어. 야, 여기 장난 아니네. 뭔지 알아? 되게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한데. 그렇게 맵지 않고. 살짝은 달짝지근하면서. 그 고소와인 퍼져나오는데. 그걸 이제 와사비가 살짝 이렇게 턱 싸주고. 야, 음. 맛있잖아. 뭐라 해야 되지? 백년에 맛있는 게. 음. 떡볶이, 떡볶이. 되게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한데. 그렇게 맵지 않고. 살짝은 달짝지근하면서. 그 고소와인 퍼져나오는데. 그걸 이제 와사비가 살짝 이렇게 턱 싸주고. 샤아, 정화시켜주는 거니까. 이제 입이 터져네. 그 이틀 동안. 1박 2일 동안 먹었던 음식들 중에. 얘가 1등이야. 난 얘가 제일 맛있어, 지금. 진짜 맛있어. 좀 먹었던 음식 중에. 사장님 맛있어. 무덤살이. 약간 볶음 운동 같은 느낌. 네, 네. 이게 다 소기름이 있으면 면을 코핑하고 있도록. 네, 맞아요. 아, 예쁘게 잡혀야 됐네? 하나씩 나 손에 힘이 없어 뭔지 알아? 약간 제트 서핑 때문에 그래찌그러찌 이쪽에서 가만히 있어 잘하고 있어 기주얼 진짜 잘 먹어요 지금 생각해도 맛있네 이게 그렇게까지 맵지도 않아가지고 딱 좋은 것 같아 이 옷을 좀만 더 맵었으면 약간 생겨졌을 것 같아 와 이거 너무 맛있다 밥 드실까? 응? 복장 이 정도 남겨서 굽는 게 나중에 먹을 때도 더 좋아 이거는 못 이겨 저 양복창에 밥을 뽑는 거는 양복창에 밥 뽑는 건 끝이죠 진짜 끝을 다른데 눌르라 형님 맘 맘 맘 눌러주시지 맘 눌러야지 그래야 맛있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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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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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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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좋아 아 이거 좀 반칙 아닌가요 너무 맛있다 속이 쓰리네요 속이 쓰려 나 끝 와 진짜 너무 예뻐졌어 아우 끝 이게 어디로 가? 이 부산에서 최고로 멋진 야경을 보여줄게 어딘데? 황령산이라고 알아? 정말 이 부산 도시의 야경을 쫙 볼 수 있어 좋아 좋은 데가 있어 네 와 야경이 나름답네 부산의 야경을 한 번에 볼 수 있어 딱 위에서 보면 부산 그 전체가 딱 한 번에 가장 안 보여요 내가 이제 딱 내가 딱 보여줄 거야 내가 서프라이즈를 딱 해줄 거 봐요 응 뒤에 보시는 것처럼 안개가 진짜 많았어요 부산에 왔으면 부산에 마지막으로 딱 봐주고 딱 가야 되는 거 같아 뭔지 알지 그런 느낌 알지 뭔지 알지 자 와 너무 잘 보여 대박이야 어 진짜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은 앞을 보는 거야 응 뭔지 하나 둘 셋 해 자 하나 둘 셋 넷 나 형 보이지 응 그렇지 광안대교도 있네 광안대교도 있네 광안대교 여기 저쪽 광안대교 광안대교 보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기 때문에 시야가 아예 안 보였어 원래 이렇다 네 저쪽 광안대교 광안대교 보이지 광안대교 조금 보이지 저쪽이 이기대 너무 잘 보이지 뭐가 보이야 아니 이게 원래 내가 이게 아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분위기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안 보이냐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이랬어요 그림에서 봤을 때 진짜 예쁘고 막 도시의 야경이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멋있었는데 야경이 불만하다 여기도 안전샷 찍는 거 여기 너무 하고 싶어 근데 여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안개 이렇게 쫙 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이게 또 느낌이 있더라고요 야 복귀비 느낌이 있다 진짜 네 자이언 스모그 네 물 뿌린 게 아니죠 네 안개 뒤에 자동차 불빛이랑 핸드라이트랑 아 좀 피곤해 보이는데 별 자장하라 아 재민이 약간 배불러 보이네 내가 상담했을 것 같은데 부산 와서 별의별 겨범 다 해보는 것 같아 뭔가 약간 해보지 못한 경험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고 눈 가려 봐 빨리 가려야 돼 연장아 지금 나올 거 같은데 하나 둘 셋 평 하나 둘 셋 평 너무 날이 굳어서 날이 흐려서 날이 좋지 안 안 지 만 너와 함께한 부산 모두 눈물 부셨다 너가 쓴 거야 이거? 응 진짜로? 응 내가 봐 어? 이거 딱 보여주려고 내가 딱 신청했지 행정산 카페가 있어요 저거 좋다 그쪽에 신청을 해놓으면 왜? 한 건당 한글 50자 영문은 60자까지 되고요 그래요 주말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평일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색기에서 내가 다 한 거야? 그치그치 이거 내가 다 예약해 놓은 거라는 거야 이거 프로포즈 공간인데요 저기 네 평일에도 24시간이 운행된다니까 네 시간을 꼭 확인할게요 24시간 운행된다고? 네 잘했어 잘했지 잘했어 감동이지 이게 진짜 마지막 코스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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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 날씨는 별로 안 좋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보지 못할 경우를 막 신발이 막 홍수가 나오고 막 그러긴 했는데 그것도 한 좋은 경우였지 야 진짜 많은 걸 했다 그래도 비 오는데 진짜 많았다 고맙다는 뜻이야 왠지 난 왠지 난 왠지 난 왠지 난 왠지 난 베이베 네 지금까지 드리미티와의 부산 여행을 보여 드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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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미였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